넌 무모한 거 아니야? 진씨 알면 대박이야. 고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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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너 너무한 거 아니야? 홍수야, 나 어떻게 했어? 살아있어. 베르사 사람들이 일단 다 기억하네요. 살아있다고. 설마. 아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네요.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부동산 아저씨가. 아니, 네 집을 살던 집을 왜 찾아가냐고.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춥고 좋게 아는 분들이 더 알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지.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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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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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고. 1번 수라인 거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2번 수라인 거 같아요. 한 5번 수라인 거 같아요. 찾을 수 있나요? 대박이에요. 찾은 거 같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같다고? 찾은 거 같습니다. 찾은 거 같습니다. 찾을 거 같아요. 찾은 거 같습니다. 자기들로 당황했어, 지금. 왜 찾냐고. 아니, 진짜. 아 지금 줄리아 씨하고 조이아가 무슨 고생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와 대박 대박 대박. 어? 대박. 안내의 추억 바로 성공인데? af melted. ALLED 도시들을 찾다 보니까. 집을 찾을 수 있을까? 지금? 진짜 주석 Blakeng.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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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신학집이에요. 첫 신학집. 이런 여행 좀 특이하긴 하네요. 여행 테마가 재밌는데요. 두 분이의 당시 살던 집은. 빌라처럼 되어 있어서요. 빌라예요. 저도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빌라처럼 생겼을 거니까요. 찌그러니까요. 단독주택이 아니어서 란에 빌라가 이렇게 동이 있고 밖에 이렇게 보안 시절처럼 큰 문이 있어가지고 총 3층인가 4층 집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그게 있을려나?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도? 안내줘 안내줘 아니 안내줘 너무 크잖아요 그게 황토색으로 된 3층짜리 벽돌 집이라고 했는데요 오 맞네 맞네 아까 말했던 거랑 어 저거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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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같아 어때요? 비슷해요 1층 2층 3층 여기네 어 보안 보안 앞에 25고 여기가 23 여기거든요 어 여기 들어가서 잠깐만 비슷해요 기억나세요? 대박이야 아이고 아이고 뭐하세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걸렸어 아이고 뭐하세요? 너희들 뭐하냐고 그러잖아 지금 아니 안 안 기억 못 하지 20년 내놈 미션 저건 장미에서 abitaAT 왜 discover 아들들이 그런데 어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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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랴 아냐グ 20년이야 20년, 9 하나 붙여야죠. 아, 너도. 20년이 전에. 20년이 전에? 기. 가능성은 이까보다. 2002년. 시스템이 난 또 안 나. 안 나, 제 아이들어. 사랑해, 아니지. 사랑해. 나는 것 같은데 2년 전에 나갔다고? 아, 잠깐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흘렀어, 흘렀어, 흘렀어. 흘렀다, 흘렀다. 부동산에서부터 뭔가가 오류가 났죠? 네, 그런가 봐요. 가르쳐줬잖아. 근데 여기 HAN이라고 적었거든? 보이지? 한이네, 한. 그 한강성인가 있잖아. 북한이 있거든. 이건 내가 뛸 때는 10년 전인데, 저기 19년인데. 와, 근데 헷갈리만 하다. 북한 사람 찾으러 가는 거야? HAN이니까 우치만 바뀌어진 거네. HAN이, HAN이. 한강성 할 때. 한 그거 할 때. H무금이야? 이거 진짜 시즈콘 같다. H 발음 안 해? H 발음 안 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안 해? 안, 안.